일단 다머피아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뱀픽을 좀 준비해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리산드라 뱀 때문에 젠지가 어느 정도 좀 눈치를 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텀 시드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열어두면서 밴을 적절하게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릴라 해서도 트럼드를 진짜 잘 써먹었어요 그때는 약간 좀 수호자를 들면서 버티는 그런 시기였어요 최근에는 칼날비를 들면서 우리 딜 교환각 세게 보겠다라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라이프의 선수도 밀리지 않고 칼날비를 들고 한번 싸워보자 라고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탑 쪽에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인 쪽은 캐니언일 수밖에 없고요 저기 뒤에 벙커 뒤에 대기 중입니다 놀라지마 이제 보돌은 타워 근처 현재 포지션 어 이거 서로 정변이 없는 상황에서 클리드도 와요 한 선수의 무빙이 필요하거든요 어 보돈파드 막혔어 어? 어 클리드? 클리드도 가능하구요 이거 캐니언이 윤파를 맞추면은 자 코어 피곤한데 벙을 맞춰서 맞춰도 어 어 타워만 맞고요 그리고 서로 텔로 빠르게 귀한 야 그러다보니까 캐니언 선수가 정글을 돌아야 된다 라는 콜이 나왔고 오 어 예 스프샷... 그랬죠 룰러가 생존기 다 빠지고요 체력소머도 컸습니다 6렙 전에는 집어삼키기가 없으니까 룰러 잘 잡았고요 한 명이라도 비니디가 한 번 밀어냈고요 이렇게 되면 다몽기아가 일단은 이득을 봤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패스 파트 힐 버터 힐 라이즈 그냥 못 보내 어쉬 안 좋아 아펠리오스 또 위험해요 죽었습니다 와.. 암말도 안하네요 암말도 안하는게.. 다시한번! 한입으로 캔 놓지 마요! 아 붙어서! 계속 맞아요! 어? 피했어요? 음파 안들어왔어요? 음파 안들어왔어요! 와아! 애매하게 막으려다 사건 터질 수 있습니다 다워 거의 다 깨졌구요! 이거 아지르 순간 이동을 일단 날지가 못나봤고 그렇죠? 아 그렌도! 예 현장까지는 교환인데 범울! 아 버티지 못했구요 임시타우를 세워놨습니다만 자 이미 두명이 아웃된 상태인 진지 이게 강팀의 운영 아 서벤스! 아아! ~~디~~디! 이렇게, 쇼메이커를 그냥 쉽게 끊었고 한타임 더 벌었다? 물론 이제 바텀 2차도 쭉쭉 밀리게 되면서 라인관리가 바텀은 약간 나가는게 당연한거였고 밑쪽에서 플레이를 만들어냈어야 했거든요 젠지가 정말 잘했는데 바텀은 약간 뿐이었는데 공격에는 데미지가 해상 적이 너무 많거든요 베르 giveaway가 united 캐논 jug 정글 있는곳은 젠지구요 세번째 용 octave 자리에 nonl 근데 칸의 컨디션이 좋기때문에 이거 포킹을 좀 봐야되요 포킹 안들어갔어요 이러면 젠지가 실질적인 이등은 챙겨갔죠 제이스가 치면 버스 또 어느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다멍기아 다멍기아가 정말 잘 노렸거든요 이게 또 다멍기아 입장에서는 애매하게 운영이 길어지고 오호어 붙어서 같이 팀 언뜻 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 정면 그리고 이쪽 보돌 개념이 붙었어요 와 씨 다멍기아 원래 고스트도 베테랑 선수가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거는 제이스가 빨리와서 포킹 잡아줘야죠 트런들 기둥 그리고 제이스 포킹 신들아 저쿠바이를 아껴두면은 젠지가 이게 진짜 이상적으로 싸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 그렇죠 이거 언제 들어가야 되나 계속 신경쓰입니다 어쨌든 대지웅의 영혼 먹으면요 비벼질 수 있다! 그래토래곤 드려곤 드려곤! 버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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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구도가 앞쪽에서 위쪽에서 그렇죠 위쪽에서 나왔거든요 에이스! 다문기야! 강합니다 와 영혼 챙겨 봤잡니라 육신이 없어 지금요 회전격이 빠졌기 때문에 한타에서 그렇게 역할을 못해줬는데 젠지가 오히려 싸움을 봐서 다문기야가 끝내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야 27분! 와 전격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문기야 승리시 30분 안쪽으로 평균 시간 기록하고 있군요 넥서스 깨면서 어우 마지막에 캣녀 춤춰요 하하하하하하 GG 이거 잘못 빨았어 아래 싸운가 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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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필 잡은 듯 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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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 라이즈 끝났다 끝났다 이거 피 많은 사람은 좀 대줄래? 어 끝내야될 듯 리신이 탱해줘 끝난거같아 내가 오른쪽꺼부터 탱해줘 나이스 리신이 좋겠다 빨리 시니꺼 리신 2 맞고 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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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있어 와우 나도 얘 2점 더 10점 갈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데이터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칸 대단하죠 그리고 캐니언의 리신이 딜 2등이라는 것도 많은걸 얘기해주는게 아닌가라는 원래 미드와 바텀신드라 이런 픽들이 나오면 당연히 딜이 그쪽에 조금 더 치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곳저곳 다니면서 개입도 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클리드 선수의 데미지를 보시면 어쨌든 비에고도 싸우면서 성장을 하는 챔피언인데 오공 아지르 3대3 교전이 나오는 그림 자체가 많이 안나왔었거든요 그만큼 다번기아가 탑정글 주도권을 바탕으로 상대를 끌고 다녔다 라는게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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